그런데 공항에 나가보니 국내선 탑승장은 그야말로 인산 이내였습니다. 고향에 못 간 시민들이 설 바캉스, 설캉스를 떠나는 건데요. 이럴 거면 가족끼리 모이지 못하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도 나옵니다. 저희 여인선 앵커가 직접 다녀왔습니다. 설 연휴 첫날 김포공항 여기 줄 봐요. 국내선 승강장 전체가 탑승객으로 붐비고 검색대 앞에는 세 겹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. 이렇게 길거라고 예상하셨어요? 아니요. 전혀 예상 못했는데요. 착잡하네요. 이렇게까지 말할 줄 알았어요. 저희 쪽 거리 좀 지켜주십시오. 저희 쪽 거리 좀 지켜주십시오. 저희 쪽 거리 좀 지켜주십시오. 거리 두기를 해달라는 안내가 무색합니다. 어디 가세요? 저희 옆 부산입니다. 여행 가시는 거예요? 네. 친구 만나고 오려고.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행객들도 많습니다. 어디 가요? 안 가려고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뭔가 그냥 제주도 가요. 제주도 가요? 제주도에는 어떤 일정을 하시는 거예요? 그냥 볼드 치고 콜라산도 가려고요. 이번에는 서울 시내 호텔에 가봤습니다. 입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. 속시도 소원님들이 많으시고 저희 정부 기준으로 확장하는 겁니다. 할아버지 댁에 못 가는 대신 가족끼리 호텔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는 이모 씨. 호텔에서 3박 4일 잡아놓고 가족들하고 같이. 가족분들이 그럼 몇 명이신 거죠? 저 포함해서 5명. 놀 때는 가족들 다 같이 모이고 이제 방에 들어갈 때는 2명, 3명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. 다섯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민등록 등본까지 챙겨왔습니다.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인 것을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면이잖아요. 이 씨는 가족 모임에 대한 통제가 유독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. 다섯 명이 코로나가 더 잘 퍼지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에서는 불특정 다수 수십 명, 수백 명이 같이 타는데 방역당국은 고향 방문 뿐만 아니라 여행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고향에 못 가는 시민들이 풍선효과처럼 여기저기 몰렸습니다.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.